Q. 성쏘다 Q. 성쏘다 Q. 성쏘다 아니 게리형이 화장실 만들어서 갔다오시나 언제오셔 지금 Q. 성쏘다 물음표 Q. 성쏘다 Q. 성쏘다 Q. 성쏘다 도와주고, 백핀 찍어주고 텐님! 네네네네네 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텐님! 텐님! 보라예요! 에? 뭐가요? 보라예요 저 핸드폰 안 가지고 왔어요 네 뭐.. 뭐 없었는데요? 뭐 알죠? 네네 뭐 없었어요? 설마! 제발 저리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도적이 제발 저린다는 말 알죠? 아 그럼요 그 말 알긴 아는데 아 저는 히트가 제발 저린다 아니 뭐 전혀 그런거 없는데요? 뭐 끝나고 다시모기 보시면 되잖아요 다실만 말했어요? 네? 오르똥채미나 했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사일러스, 아트록스, 아카리 까루키씨 와 나이스! 와 킹텀 확실히 MMR이 높으니까 잘하는 킹텀 좀 걸린다 와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거 막 맨날 에코 막 뭐 그레이브즈, 니달리 이런거 보다가 와 강아지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하 워웍이요? 워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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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지 카정 걱정 없고 아 워웍 위기라고요? 알아요 알아 그냥 하는거야 그냥 무슨소리에요? 페이콘님이 워웍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워웍이지 미드 워웍 아아 여러분들 땜에 못먹었잖아요 대포 말걸어가지고 워웍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하하하하 어떻게 책임지실거에요? 어떻게 책임지실거에요? 왜 말을 더듬으세요? 일단 워웍 여기 오케이 아 이런 나타면서 이득을 봐야되는데 이득 볼게 없네 저 5레벨인데 워웍 3레벨이거든요 딱 정글 미드가 2판 캐리 해야됩니다 근데 정글은 저잖아요 밑점? 테일 아니였어 무조건 잡았어요 쟤가 그 마나가 없어가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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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완전 라인 적도 안하네 저 갈려 저게 사실 도박인데 그러니까 저게 당하면은 대박인데 안 당하면은 쪽박 안 당해주면 진짜 그냥 완전 개쪽박 됐다고 네가 해줘야돼 됐다고 네가 해줘야돼 실수 25개 오케이 일단 워웍 여기 아래있어요 사일렛 여기 같이 탑 가면 될듯? 마나 어 빨리 밀킬 다 가죠 오케이 오케이 그거 온다 어 개빨라 쟤 뭐야 덤벌 쫓기 갑시다 내가 건데슨 안좋다고 이해 좀 해줘 진짜 이왕우네 이거 하하하 진짜 불편충들 어 긁혀 아 아 네이스 네이스 해야지 해줘야 제드 잘한다 제드가 잘해야해 근데 잘해야만 해 그쵸 이거 지금 미드 정글 CS만 봐도 이거 우리가 캐리 해야돼 잘해가 아니라 잘해야해 머스트 머스트 갈리오 CS 30개 차이나 갈리오 템봐봐요 소름끼쳐 전반입니다 머리불턴 발 끝 까지 뜨거워 하하 tenth 인성문제있어 에모 에모 얘zcz 냄새 어휴하 아나증sten보니 그렇지 미드 정글 어? 전령채요? 강아지 저희들 이거 해줘야돼 전령은 제가 이거 혼자 막다가 저 강타도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런 애들 단순해가지고 또 1,2킬 주워먹으면 또 풀어요 맞아 맞아 저런 특징이에요 막 징징거리다가 한 1킬 주워먹으면 그때부터 조용해지 맞아 맞아 음 애매하도다 원래 전령도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거였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반짝 사내 안 봤어요? 안되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한거에요 와 잠깐만 얘 텔 썼고 뭐 되나? 어? 우리 바텀 근데 이기고 있었던거 아니었어요? 하하하하 바텀 베티고 있었어요 바텀 5대스에요 와우 아 그러네 나이스 이후에 쭉 진거 같아요 하필이면 칼리타리칸 때 그쵸? 그러게요 칼리 6킬이네요 오우 재밌네 아 이거 또 이제 핑 차단해야겠네 차단해야겠네 하필 하필 근데 아까 그 MOM은 좀 에바했어 저거 신고하면 안돼? 영어로 욕하는거는 신고하면 안돼? 될텐데 왜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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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쩜쩍고 넌 잘하는거야? 아직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저는 뭐 방송적인거 때문에 징징된거고 할만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요 방금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티났어요? 좀 많이요 맞아 칼리스타 두꺼운 집 내려가면 할만해요 칼리스타 1-2 뭐야? 여기 궁이 두개야 와 나 어케 살았어 와 저 터트릴라 했는데 와 진짜 아깝다 와 잠깐 칼리 못 잡은거 진짜 에바다 와 뭐야 이C 와 근데 칼리스타 저거 이제 수운 사고 막 이러면은 진짜 다 먹는데 와 나 벌써부터 상상해버렸네 막 아마 집에가면 수운 사 올거에요 이제 네 네 아마 그럴거같아 쟤들과 율도대님이란 사람처럼 하면 이긴다고요? 그 율총구님처럼 하면 이길듯? 차라리 지라고 하세요? 와 말씀이 지나치시네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이스 그 칼리 노플이에요 칼리 노플 심지어 노플 얘까지도 될거 같은데 와 아깝다 와 이거 노플인데 잡음 컸다 아 근데 바론 딜이 없다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아 나는 순간적으로 테디님이 아 이거 오륜이 먹어서 별론데 이만할 줄 알고 이만할 줄 알고 뭐라구요 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아 근데 방금 내가 잘하긴 했어 그쵸잉? 인정 인정 아 저거 몸미나? 잠깐만 내 궁 좀 에반데? 오륜에도 테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하죠?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뒤에 뒤에 싸일 뒤에 싸일 뒤에 싸일 와 살았다 어 안돼 아이고 잡을 수 있나? 나이스 이거 일단 드래곤으로만 드래곤하고 미드 밀고 또 전력 막아야되는데 저까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저희 둘이 제드가 거의 사스키했어 진짜 좋았어 제드 넌 진짜 다행이다 제드가 그래도 값을 한다 저러고도 못한 짓 진짜 많은데 인정 바론 갈 수도 있겠는데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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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뺏어 살면 대박이긴 한데 제발 와 진짜 이상한 짓 안했으면 좋겠다 야 하지마 아 잠깐 제드 죽었는데 아니 왜? 아 진짜 저거는 내가 봐도 진짜 진짜 선하다 너무 선하다 와 이건 그 배신감 알죠 님들 야 진짜 가슴 미워진다 진짜 게다가 심지어 700원을 들고 있던 제드가 천원 천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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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골드 예 천원 천원 제드가 여기까지 만들어줬다고요? 홀 어 죄송한데 저번 배낼게요 제드가 여기까지 만들어줬다고? 저 제드를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어 저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진짜 갈리오를 칭찬해 뒤에 피들궁 어 칼이 잘랐어요 칼이 잘랐어요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저 공포쿨 돌아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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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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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다 에어번 친무 와 근데 진짜 그 진영 가리게 치렀다 나이스 여러분들 진짜 제드가 만들었다고 우리 서운해 진짜 진짜 세상 서운하네 강퇴 마렵네 누구에요 그 사람 일단 내 방속 블랙 배내리게 어 잠깐만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오 좋은데 좋은데 개좋은데 던졌다 오오오 던졌다 나이스 저 궁 돌아요 궁 돌아요 궁 돌아요? 오케이 찌끄러 봐요 한번 제가 먼저 가볼게요 일단 시야 확인 나이스 여기 뭐 있는데 공포 공포 5초 안 아파요 일단 침묵 그리고 공포 그리고 빠라 계속 빨려 계속 빨려 아하 나이스 뭐야 마무리 뭐야 이쯤 되면 이 지렬이 마음이 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어 저도 이제 차단 한번 풀어볼라고요 풀어볼까 뭐라하는지 이미 쓰레지핑 안찍는거 보면 이미 마음 풀린듯 아 제압골드 걸려있네 이러면 풀리지 아니 라인 아니 진짜 이해 안가는게 라인이 여긴데 정글을 왜 먹는거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가 미친거 아니야? 여기 싸움나요? 네 싸움놨어요 싸움놨어요 일단 저 뒤후려치기 중 오케이 오케이 바로 에어번 오케이 아우 와 펜타? 펜타 킬 펜타 킬 더블쿨 돈다 와 설마 진짜 이즈리얼 마음 따뜻해지네 저친구 진짜 너는 쟤 뺏을거 같더라 왠지 저도 그랬거 같았어요 저친구라면 런 런 런 런 드래곤 어 바람의 영혼? 네 사바라 사바라 어 제드 또? 와 이걸 제드가 또 잠깐만 나 이거 드래곤인데 뭐지? 이거 그냥 줘야될거 같기도 하고 그냥 주죠 그러니까 제드가 물론 16킬인데 중요할때 너무 아쉽다 이거 절대 죽었으면 안돼 약간 그거에요 집 강함에 취했어 막 아까 전에 채팅치는거 봤어요? 미드 이즈미 아 우리 제드가요? 우리 제드에요 우리 제드 강화해드리겠습니다 어 저걸 변신 좀 3 3 3 와 스킨 짱 이쁘다 뭐에요 이거? 이거 유령피들 520원짜리에요 색깔 장난 색칠놀이인가요 이거? 맞아 색칠놀이 색칠놀이 근데 맘 다잡았나? 와 근데 제드 궁쿨타임 다 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벌써? 갈게요 나는 무조건 킨드레드 아 킨드레드 제 이름 뭐야? 어 뭐지 이름? 나이스 몰라요 이름 이름 뭐야? 탈리스타 포탑맞는 중 포탑맞는 중 하하하하하하하하 탱크한다 이맛에 아우 찌끄려 찌끄려 이맛에 지긋찌끗한 이맛 이 액션클감 음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하하하하하하 슬래씨 그래도 고맙다 묵묵하게 게임하고 마지막에 그 MOM 날리는거 그건 맞아요 딜량 낫배드 ㅋㅋㅋㅋㅋㅋㅋㅋ